녹화를 좀 하려고 할까 그럽니다. 시장이 지금 며칠째 조정했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음에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한 거세 일주일 반 정도 조정을 했다 보니까 상당히 종목들이 많이 빠졌죠. 그래도 어쨌든 추세가 지금은 떨어졌어요. 그죠? 가다가 지금 주봉으로 보면은 아직까지는 추세는 살아있는데 그죠? 바닥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고요. 미국 시장이 오늘 강하게 올라갔던 것은 엔비디아가 실적이 예상대로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강하게 올라갔고요. 또 나스닥 종합도 역시 강하게 올라가서 다시 60일 선을 올라타려고 그러는데요. 이런 것들이 지금 S&P 지수 S&P 지수 그동안에 여기도 미국도 지금 우리나라고 똑같이 신용등급 하락 거기다가 지금 은행들의 연속되는 무디스와 S&P가 계속해서 신용등급을 하락하면서 미국 지수도 지금 상당히 많이 다우존수도 지금 이게 뭐죠? 거의 2주 동안 이상 조정받다 보니까 우리 시장도 조정받은 겁니다. 다행히 그래도 이제 그 엔비디아 실적이 워낙 테슬라도 오늘 반등을 했고요. 조정받다가 그래서 그 다음에 엔비디아도 워낙 박스권 넘어가려고 그러다가 다시 조정받고 어제 그 다음에 오늘 또 다시 올라갔는데 신강님 어서오세요. 뭐 나쁘진 않아요. 그죠? 노코멘트님도 어서오시고요. 여전히 어렵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이제 실적이 워낙 개선돼서 그 수혜주는 또 나갈 것이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한테 추천했던 한미반도체가 당연히 수혜받을 것을 또 나갈 것으로 보고요. 이런 걸 들고 있어야 되는데 그죠? 오늘도 아마 강하게 올라가지 않을까 조정을 받았죠. 또 하루 6.52% 빠지고 신고가 내놓고 다시 또 정했다가 다시 어제 반등을 했으니까 아마 오늘도 또 나갈 것으로 보고요. 이건 아직도 계속 갖고 가야 되는데 투자자들이 또 다 잘랐나요? 무료방송 여기서 추천했더니 수익이 지금 100%까지 났다가 지금 조정받았죠. 가만히 들고 가면 돼요. 뭐 그 무슨 걱정이 돼요. 그죠? 지금 무료방송이 지금 100%가 넘어 여기서 추천했던가? 100% 넘어가는 거로 아 85%? 가만히 들고 가면 되는데 그냥 두려워서 오늘도 강하게 또 올라서 또 100% 또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시장은 일단 미국 시장이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나라 신용등급 조정에 이어서 그 다음에 국채금리가 이 모기지 금리가 급등하고 더군다나 국채 10년물 국채가 4.35%까지 폭등을 하면서 시장이 계속 조정을 한 겁니다. 다행히 실적 개선된 종목들이 자꾸 나오다 보면 또다시 이제 눌리고 다시 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쨌든 여러분들은 시장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주도주를 잘 담고 얼마나 잘 들고 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계좌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신강님, 해경시님 또 어서도 오시고요. 그래서 그것이 중요한 거지 그런 걸 자꾸 안 보고 종목만 어쨌든 제가 오늘도 말씀드리겠지만 리튬 가격이 하락하면서 2차 전지도 조정을 받았는데 조정 끝나면 또 다 가는 겁니다. 어느 정도 조정할지는 충분한 옆으로 행보가 끝나야 또 나가는 거기 때문에 박스를 만들고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조정 가서 쩔쩔 매고 있어요. 옆으로 옆으로 오늘은 또 반등했죠. 이렇게 박스 꺼내서 옆으로 옆으로 행보를 해야 그죠? 또 가는 겁니다. 그냥 매일매일 신고 올까 안 신고 올까 어서 오시고요. 매일매일 올라가길 바라 이렇게 올라간 건 예외적인 거죠. 진짜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또 옆으로 섰기 때문에 오늘도 반등해 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등락을 하다가 모여모여 다 모이면 박스를 돌파하는 겁니다. 그죠? 모여모여 모이면 박스를 돌파한다. 유료방에서 배우는 건데 그게 그죠? 이격이 나면 모여 모이면 다시 또 박스 돌파하고 거기서 무너지면 끝나는 겁니다. 투자자들이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야호야님 어서 오세요. 카카오를 갖다가 여기서 사가지고 들고 와요. 끝났는데 어제 우리 유리원도 지금 12만 원에 사갖고 들어오거든요. 그 왜 그러는 거죠? 모르는 거죠. 차트를 죄송하지만 전문가도 몰라요. 이걸 또 간다고 여기다 갔다가 12만 원에 추천해가지고 사가지고 들고 오는 거야. 끝났거든요. 우린 여기서 팔았거든요. 끝났다. 이런 걸 들고 와서 그리고 계좌를 보면 참 기가 막힌 게 주도주라는 종목은 한 개도 없어. 포트에 그저 수십 종목 들고 있는데 주도주는 한 종목도 없다고. 긍정적 사고님 야호야님도 어서 오시고요. 여러분 계좌에 보면 참 기가 안 찬 게 맨 차트에 바닥만 샀지 주도주라는 게 한 개도 없어. 주도주가 뭔지를 모르는데 뭐 잘 살 거야님도 어서 오시고요. 그렇죠? 여의도 사람들이 주도주가 뭔지를 몰라. 말로는 다 주도주 매수해야 된다고 해놓고 주도주가 뭔지를 모르는데 왜 주도주로 나가야 되는지를 모르는데 참 안타까워요. 계좌를 보면 기가 막혀. 한 개도 없어. 맨 차트에 바닥 그냥 이름도 모르는 종목만 단뜩 들고 있어요. 떨어지는 종목 뭐 그저 이런 걸 들고 있어요. 예를 들어 스카일라이프 이거 이건 무슨 돈이 돼요. 그냥 곤두박질 추세가 하락하는 종목 그죠? 그 다음에 쿠쿠홈시스 이런 것들이 뭔 돈이 된다고 이렇게 그죠? 하락 추세로 내려가는 종목들 주도주가 한 개도 없다라는 거죠. 포트에 보면 포트폴리오를 작정하면 주도주가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새로 회원들이 들어오실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다른 걸 보는 게 아니에요. 포트폴리오에서 주도주를 제대로 갖고 있나 없나 그걸 보는 것이지 그 다음에 종목을 분석해서 부실 종목을 들고 있으면 그건 자르라고 그러고요. 이건 부실 종목이니까 들고 가면 안 됩니다. 그런 걸 보는 거지. 종목을 참 보면 답답한 게 언제 주도주를 사야 될지 언제 들고 가야 될지를 하나도 모른다는 거지. 여러분도 아마 계좌가 주도주가 뭔지도 모르고 있다면 인내와 배짱님 행복행운 만낸이 노코멘트님 어서 오시고 주식왕초보당님도 어서 오시고 자 이런 것들이 참 투자 하시는 분들이 그죠? 전문가들이 공부 안 하면 진짜 여러분이 다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래서 같이 공부하라는 얘기를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전문가도 공부해야 되고 여러분도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야 뭐가 주도주인지 뭐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알지 여러분이 공부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돈 못 벌어요.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하시라는 얘기를 강조하는 거고 주도주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사가지고 그냥 잔뜩 붙들고 있어요. 그냥 수십 종목 들고 있으면 뭐합니까? 전부 주도주가 아닌 전부 변드리주만 잔뜩 들고 있는데 그 흔해 빠진 세상에 2차전지 하나도 없어. 울래방아님도 어서 오세요. 남들이 다 들고 있는 2차전지 하나도 없어. 복둥이님도 어서 오시고 그렇게 주도주를 포트에 한 개도 못 담는 사람들이 무서워 무서워. 아니 무려방송에서 반드체 주도주 그렇게 간다고 그러는데 많이 올라갔다고 많이 올라갔다고 사면 안 된다나? 그러니까 배터리 아저씨도 이거 사면 고평가라고 사면 안 된다고 그렇고서 여기서 자르라고 그러고요. 그렇죠? 자르라고 그러고. 그렇죠? 뭐 전부다 이거 너무 많이 올라갔다고 그렇죠? 이렇게 보면 많이 올라갈 땐 사실 올라갔지 그렇죠? 이게 너무 많이 올라갔다고 사지 말래 이런 아유 그러니까 가는 종목은 쳐다만 보고 한 개도 없는 거예요 부실 종목만 잔뜩 들고 있고 이걸 이런 걸 들고 있어야 돈이 지금 얼마입니까? 우린 여기서 사가지고 수십 벌써 이게 얼마 수익이나 있어요? 여기서 산 건데요 여기서부터 사기 시작한 건데 이게 수익이 얼마 돼 있어요? 이만큼 지금 돼 있잖아요 이게 330% 가서 또 사주고 또 사주고 또 사주고 또 사주고 사주는데 쳐다만 보고 이거 너무 많이 올라갔다고 사지 말래 그러니까 수익이 안 나는 거예요 주도주는 한 개도 없고 면 변두리주만 들고 있죠 무료회원들 잔뜩 들고 있죠 팔았나요 또? 무서워서? 어제 또 조정된다고 그저께 조정했다고 또 풀어서 팔았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갖고는 돈 못 벌어요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배터리 아저씨 나와가지고 고평가가 기관이 파는 거로 노련한다 그게 말이 맞는 건가요? 맞을 수 있고 틀릴 수도 있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주식을 들고 가야 되냐 시장은 상당히 어려웠어요 더군다나 환율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미국 국채금리가 상승하면서 환율이 굉장히 많이 폭등했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많이 조정했는데 좋은 종목은 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도주를 잡고 있어야 되는데 그저 이런 건 안 사고 가서 사는 게 뭐예요 삼성전자 사는 거예요 죽어라 삼성전자가 566만 명 566만 명이 이거 들고 있어 아 삼성전자 이제 갈까 저 이제 갈까 10만 전자 간대더라 또 떨어지니까 이제 죽는 거지 뭐 삼성전자는 죽어라 떨어지고 있고 그죠 우리가 사고 있는 이런 거는 계속 가고 있고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하면 그죠 돈이 안 벌린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왜 이런 건 이렇게 나가냐고 남들은 삼성전자 안 가는데 이런 거는 왜 신고가로 가냐고 이런 걸 생각해 봐요 네 이런 건 신고가로 텅텅 나가잖아요 이거 이 돈이 얼마입니까 이게 삼성전자 못 가는 동안 얘는 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건 안 사고 뭐만 사요 네 가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나 사고가 앉아있고 현대차 기아차 사고가 앉아있어요 돈 안 된다고 그래도 현대차 기아차 사고 삼성전자 그 다음 LG에너지 솔루션 뭐 이상한 거 SK이노베이션 무슨 LG화학 백날 LG화학 그저 배터리 아저씨 산다고 해서 사서 돈 됩니까 이거 에 LG화학 솔직히 돈 돼 이거 안 되잖아 이거 이거 곤두박질 치고 있잖아요 그냥 이런 거 사고가 앉아있어요 진짜로 여러분이 종목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종목을 볼 줄 몰라면 이렇게 된다 자 오늘 또 강하게 올라가니까 그죠 자 오늘 한미반도체 또 무료 갖고 있는 사람 모바님 어서오세요 무료 갖고 있는 사람 어떻게 됐다 좋은 일이 벌어진다 또 황금물고기님도 어서오시고요 자 그러면 9시 됐으니까 정상적으로 투자 주식 투자 기회는 주가 변동성이 있다 주가 변동성은 여러분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 조종만 들어가면 깨깽 해가지고 아유 힘들어 나 어떻게 해야 돼 걱정돼 걱정돼 그죠 아유 엔비디아 나가니까 오늘 한미반도체 또 들고 나가죠 그죠 한미반도체 다 들고 있죠 보호법원님 내 사자 손절은 없다니 장명환님 황미애님 어서오세요 어때요 안미반도체 들고 있다 그러면 한번 1번 눌러봐주세요 1번 참 들고 가라니까 그런 건 안 들고 가고 이상한 것만 들고 가 삼성전자나 사고 아유 유튜브 최은희님 어서오시고 장명환님도 어서오시고 그러니까 그런 거 갖고 사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전문가들이 또 무슨 뭘 산다고요 삼성전자 사라고 삼성전자 사면 부자 된다나 너나 많이 사라고 그러고 여러분들은 한미반도체 제가 가르쳐주는 한미반도체 사면 또 돈이 커지잖아 아이고 그죠 돈이 커지잖아 왜 사람들이 그런 거 사는 거 무료 방송에서 줬는데도 그렇게 모르고 가르쳐주는 거나 사지 그죠 코스피에서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옮겨갔다고 저도 신고가로 계속 나가네 오늘도 신고가로 5% 올라갔네요 이런 걸 가서 보면서 여러분들이 하나씩 뉴스를 하나씩 보면서 또 가겠습니다 시장 이슈는 뭐가 나왔나 같이 하나씩 보겠습니다 잘 가고 있으니까 빚내서 주식 투자 20조 지투발 금융불안 과열돈에 지금 요즘에 또 얼마 증권사들이 지금 전부 다 그 테마주로다가 신용준 것들 다 멈추겠다고 그랬어요 개인 투자 다 거지 만드는 거거든 그게 증권사가 돈 빌려줘가지고 개인 투자 다 거지 만드는 거거든 그죠 3분기는 더 좋대요 매출액 오늘 엔비디아 보니까 3분기에는 160억 달러로다가 예상돼서 어닝이 예상된다 3분기도 그죠 이번에 이제 GH100을 엔비디아가 두번째 H100에서 GH200을 할 때 하이닉스의 HBM3E 이것을 지금 검사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실적이 더 좋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3분기도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 금융 불안 속에서 테마주에 워낙 증권사들이 신용줘가지고 엄청나게 터지니까 신용을 멈추겠다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박근홍님씨 세준만명 어서오세요 비투로 증권사들이 비투로 빌려있는 비투로 일정으로 해서 신용거래가 지금 20조가 넘었습니다 더군 특히나 이번에 그 뭐죠 이 부실종목에 대해서 테마주에 대해서 그냥 신나게 또 신용을 줘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얻어 터졌나봐요 개인들이요 참 안타깝죠 여러분들은 그런데 현혹되지 말아야 되는데 산관하니 어서오세요 그 비투해가지고 무슨 돈을 벌겠다 그랬다가 그저 얻어 터지고 여러분 좋은 주식을 사갖고 가면요 잘못될 일이 없습니다 그죠 좋은 주식을 사갖고 하면 잘못될 경우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또 두 번째 갑니다 하락배팅이 1.7조 내건 외국인 포스코로 옮겨붙는 공매도전쟁 지금 공매도전쟁이 포스코홀딩스로 제일 많이 가 있습니다 잔고가 최고 많아요 그 정도로 개인 투자자들은 포스코홀딩스를 많이 샀는데 포스코그룹주다 이것이 정말 지구한 미국인은 어떻게든지 양쪽에서 그저 롱셧 전략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그야말로 시장에서 있죠 가짜 그 리포트까지 작성해서 여러분들을 그저 어떻게 돈을 뺏어가려고 목숨을 걸고 움직이는 겁니다 그 비싼 수수료 받고 월급 받고 연봉을 받으면서 엄청나게 해지펀드들 월급이 연봉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 그렇게 해서 그냥 돈 갖고 있으니까 돈 갖고 장난쳐서 여러분 돈을 다 뺏어가려고 이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짓을 참 무섭죠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퓨치엠 셀트리온 포스코인터넬 HMM 다 카카오뱅크 이런 것들이 다 공매도 공매도 잔고 사항이 쉽게 현대미포도 여기 들어오면서 못 가고 있었던 거예요 가다가 지금 못 가고 있습니다 그럼 누군가는 빌려주고 공매도 잔고가 많아지니까 누군가는 빌려주고 다시 또 그죠 올리겠죠 일정한 간격으로 계속 떨어뜨려 놓고 다시는 올리겠죠 이것이 공매도 세력들이 하는 짓거리입니다 진짜 나쁜 짓거리죠 그래서 그동안에 못 갔습니다 권상기님 어서 오시고요 자 그래서 불법 공매도 그래서 포스코홀딩부터 시작해서 현대미포 호텔실라 금양까지 호텔실라야 주가가 바닥이니까 HMM의 바닥이니까 괜찮은데 그죠 현대미포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퓨치엠 이런 것들이 셀트리온도 바닥이니까 뭐 큰 문제 될 건 없죠 아직은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공매도로 인해서 주가가 잘 가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세번째 주도주가 어디로 가느냐 주도주를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주도주도 한 개도 못 쌓아보고 있죠 전문가 방에서 여러분들이 뭔 주도주가 뭔지도 몰라 전문가가 전문가가 모르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추천주라고 바닥에 있는 종목들만 죽어라 추천해서 맨 홀딩스만 죽어라 추천하고 들고 와서 무슨 무슨 홀딩스 홀딩스만 진짜 샀습니다 그러면 무슨 놈의 저기가 돈이 돼요 그게 차트의 바닥이라고 죽어라 차트의 바닥만 사주는 거예요 차트의 바닥만 사면 잘못되면 가치주 함정에 걸려들어서 인생도 바닥이 되는 거예요 계좌도 바닥이 되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되는데 개인 투자 그런 걸 몰라요 공부를 안 해서 차트의 바닥만 죽어라 산다니까요 그리고 돈 안 잃었으니까 괜찮다 참 그건 돈 벌 수 있는 가능성이 약한 거예요 안전하니까 안전하게 돈을 못 버는 거지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삼성전자 사면 좋을 것 같죠 안전하니까 안전하게 돈을 못 버는 거지 그럼 리스크를 걸어야 돈을 버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리스크 없이 어떻게 돈을 벌어 말도 안 되잖아요 이 투자자들이 이런 걸 잘 몰라 그래갖고 안전하니까 삼성전자 사면 안전해서 괜찮대 그럼 안전하면 은행 갖다 놔놓지 물어 안전하게 주식 투자를 삼성전자 사가지고 손실 보고 앉아있어 안전하게 은행 갖다 놓으면 진짜 안전하지 주식 투자를 이미 시작했다라는 것은 기업을 분석하고 좋은 기업을 매수할 때 리스크를 거는 거잖아 리스크를 걸어야 돈이 커지는 거지 리스크 없는 돈이 리스크 없는 돈이 어떻게 커져요 그리고 안전하다는 생각만 하고 있어요 안전하다는 생각만 아니 뭐 한미반도체 사면 리스크가 커지나요? 정말 그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한미반도체 사면 리스크 커져요? 얼마나 많이 보는데 삼성전자 10년 동안 한 번 최근 10년 동안 한 번 해보자고 2023년이니까 2013년에 한미반도체를 천만 원 담고 간 사람과 삼성전자 천만 원 담고 간 사람 수익률이 얼마나 차이 날까? 자 대충만 해봅니다 2013년 한미반도체 수익률이 얼마일까? 이런 걸 공부를 해라니까 공부는 안 해요 이게 4135%야 무려 41배가 나갔어 그래 놓고 삼성전자 사가지고 안전하다고 안전해 그래 죽어라 안전하게 맨날 들고 가면 안전하게 돈 못 벌지 2013년에 4000% 가는 동안에 삼성전자는 얼마 갔냐? 40배가 나가는 동안에 삼성전자는 꼴랑 123%야 아직도 이걸 이해를 못하고 있어 전 2015년부터 삼성전자 사지 말라고 아주 노래를 부르고 당겼어 그랬더니 강방천씨가 작년에 나와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전투사를 사지 말고 전투사에 납품하는 대장장이 기업을 사라 이렇게 얘기하던데 저는 2015년부터 제발 삼성전자 사지 말고 소부장기업 사라 그래도 제 말을 안 들어요 복분자씨 원님 어서 오세요 그러니까 하이닉스 삼성전자사 2000억 투자했고 2000억 벌었습니다 하이닉스 사는 2000억에 40배면 얼마입니까? 2000억에 40배면 248 80조를 벌은 거예요 80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 근데 여러분들 아직도 삼성전자 지금 삼성전자 들고 있는 사람 다 팔아버려 미련이 뭐 미련 곰탱아 나훈아씨 노래가 있더만 이런 미련 곰탱아 그러잖아요 제 말이 틀리나 여러분 스스로 검증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검증을 해보면 여러분이 알게 돼요 왜 저 전문가가 저렇게 삼성전자 사지 말라고 그렇게 노래를 그럴까 가르쳐줘도 그저 유명 전문가가 이름을 나와가지고 TV 나오거나 그 다음에 무진 저기 나와서 삼성전자 지금은 살 때라고 그러면 그냥 가서 삼성전자 사고 앉아있어요 아휴 돈이 안 되는 거지 한미반도체 사갖고 있으니까 돈이 커졌는데 어디서 돈이 이렇게 커졌잖아요 우리는 340% 갔는데 삼성전자는 샀다 그러면 마이너스 폭스몰던이 클릭하셨어 그죠 여기서 샀으니까 얼마나 이게 돈이 커졌어요 여기서 사주면서 갔으니까 이거 유료원들은 엄청났지만 346% 그러면 그러면 2023년 1월 중순에 삼성전자를 샀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뭘 벌었어요 삼성전자 오늘 나가냐 12% 벌고 앉아있어요 그리고 은행보다는 낫네 아이고 은행보다는 낫네 그러고 있을 겁니까 남은 340%를 벌었다는데 뭐요 3배가 넘게 3배 반을 벌었다고요 말도 안 돼 말도 안 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공부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공부는 안 하고 어제 공짜만 바라보다 보니까 좋은 종목은 하나도 못 잡고 맨 부실 종목 똥주 거기다가 바닥에서 기는 뭐 홀딩스 가지도 못하는 그냥 SK 지주사 SK 뭐 이런 거나 뒷다 사고 있어 이거 돈도 안 되는 거 삼성전자보다도 더 안 좋은 거 자금은 있는 데로 이렇게 폭락하는 종목을 사고 앉아서 그렇죠 하락 추세 종목 사고서 그러니까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정신 차려요 제가 가르쳐주는 대로 지금 좋은 종목 사요 계좌가 지금도 아직 마이너스 2병이면 빨리 바꿔야지 내가 투자 방법을 바꾸든지 전문가를 갈아치든지 바꿔야지 맨날 거기 앉아서 죽어라 본전 줘 본전 줘 악수고 앉아있어 백날 해봐요 돈 되나 그죠 돈 안 되지 주도주가 뭔지도 몰라 진짜 불쌍한 거는 주도주가 뭔지를 몰라 시장을 이끌어가는 게 주도주라는 거예요 주도주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시장도 붕괴되는 거예요 주도주가 주도주가 뭔지를 모르죠 제 강의에는 주도주 강의를 해요 언제 주도주를 사는 방법까지 여기 보면 주도주 잡는 방법이 나오잖아요 여기 제 5강에 보면 아 주도주를 찾는 법 이걸 강의하잖아요 주도주가 뭔지를 모르는데 뭐 백날 해보면 뭐래 주도주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전문가님 맨날 주도주만 얘기한다 주도주 할 때 주도주 안 잡으니까 돈이 안 커지는 거죠 그죠 위너님 어서 오시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도주를 잡고 있으니까 실제로 한미반도체에서 수익이 이거 떨어지는 거 안 사잖아요 한미반도체에서 수익이 장난 아니게 커지잖아요 이렇게 장난 아니게 커지는데 어떻게 할 건데 삼성전자 삽니까 안 사잖아요 이렇게 여러분이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그냥 신국가로 나가서 어우 진짜 잘 가고 있네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이 주도주로 저거 6% 나갔네 코스피로 이전한다고 잘 간다 신국가 났어 그죠 신국가 여러분 잘 들고 가세요 돈 된다 그죠 돈 돼 그러면 꽉 쥐고 가는 거지 어제 또 저거 샀더니 쟤도 올라가고 있고 반도체 누가 안 간다고 그래 삼성전자 너만 믿지 말자 우리는 삼성전자는 거기 서 있고 우리 가는 종목만 들고 가서 돈 벌면 되지 뭐 괜찮죠 자 또 갑니다 주도주 이렇게 가르쳐줬는데 주도주를 가르쳐줬는데 STI STI가 가나 한번 보자 어휴 어휴 STI 또 나간다 무료방송 추천주 이거라도 좀 사세요 이게 저기 고대역폭 메모리 HBM 너무 많이 올라가서 못 사겠습니다 고대역폭 메모리 HBM3 하이닉스 꿀버리님 여러분 오늘 무료 추천주로 이거 줄게 또 이거 많이 올라갔다고 겁내지 말고 분할 매수로 그냥 사 이거라도 한미반도체 못 산 사람 이거라도 사 에휴 그러니까 여러분 사야 되는데 그런 건 안 사고 답답해 진짜로 맨 차트에 바닥이라고 그냥 죽어라 홀딩스나 사고 뭐 지주사 SK 뭐 주로 변부다 완전히 이름도 모르는 전부 주식만 자택 사고 있어 이런 거 가는 거는 한 개도 안 사고 있어 이게 올라갔으니까 무서워서 못 사지 또 그죠 무서워서 못 사지 그럼 사지 마요 무서워서 사지 왜 사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면 사지 마요 이해 가시죠 뭘 사야 되는지를 모른다는 거지 공부를 안 해가지고 왜 저걸 사야 될까 그럼 공부해 보세요 조사를 해보고 여러분이 확신이 들면 매수 확신이 안 들면 매수하지 마세요 분명히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조사를 해서 확신이 들면 매수 확신이 안 들면 사지 마라 그죠 그럼 여기까지 하고 또 갑니다 여러분이 무려 추천주로 산 한미반도체는 돈이 짭짤하게 볼리죠 또 그것도 몰래 팔았을라 아이고 나는 먹고 잘랐습니다 그러시는 분이 있으면 한번 3번 눌러보세요 무려 추천주로 나가서 먹고 잘랐습니다 그러면 3번 솔직히 한번 눌러봐요 너무 많이 가르쳐줘요 뭐 그거는 뭐 다 알려져 있는 거니까 홀랑 또 잘랐습니다 그런 사람은 3번 눌러보세요 아 저기 나와서 뭐 배터리 아저씨 또 유명 사람들이 너무 고평가라고 전문가들이 나와서 전부 고평가라고 잘르라고 해서 잘르신 분 3번 아무도 못 누르네 안 잘랐어요 진짜로 다 여기서 보여줬으니까 제가 이걸 그죠 중국 시청거려도 걱정 마라 그죠 혼날까 봐 말 못할 것 같은데요 잘랐으니까 그것도 이제 저기 가서 잘랐다가 다시 샀어 저럴 줄 알았잖아 보호부님은 잘랐다가 다시 샀대 솔직히 고백하네 그래도 에휴 그러니까 돈이 안 커지는 거야 우리 유리원들은 제가 붙들고 가게 하니까 꼼짝도 안 하지 그죠 꼼짝도 안 해 그러니까 돈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지 오늘 또 올라갔으니까 이게 주식인데 개인들은 공부가 안 되면 그걸 들고 가지를 못해요 더군다나 또 유명한 전문가들이 나와서 고평가니 어쩌니 그러면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그냥 홀랑 잘라버리지 그죠 저거 고평가라는데 내가 두려워서 안 되겠어 잘라야지 얼른 홀랑 잘라버려 맞으면 1번 신하모님 어서 오실까 맞으면 1번 보호부님 그래서 잘랐죠 또 뭐 장비 얘기하면서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아 이건 너무 많이 올라왔으니까 지금 사지 말아야 되고 그죠 또 뭐 배터리 아저씨 너무 고평가니까 사지 말아야 된다고 다 그러는 바람에 잘랐죠 여러분 그런 거 믿지 마시고 추세를 갈 때는 그냥 돌아버리는 거예요 피터 린치 아저씨가 뭐라 그래요 더 유명한 주가가 3 내지 4배가 갔다고 더 이상 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대단한 착각이다 왜요? 버블이 터질 때까지 간다니까 주식은 올라갈 때는 버블이 터질 때까지 간다고 그걸 공부를 해야지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와서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여러분 불안해가지고 홀랑 잘라버리고 홀랑 잘라버리고 그러는 거예요 못 들고 가거든 너무 많이 올라갔으니까 사면 안 된대 에코프로도 그랬어요 갈 때 너무 많이 올라갔으니까 추천을 못하겠대 에코프로가 여기서 나갈 때 그죠 여기서 나갈 때 너무 많이 올라갔으니까 추천을 못한대 근데 얼만큼 더 갔어요? 그런 엉터리 같은 말에 여러분이 다 나가 떨어지는 거야 그런데 우리 유료는 사서 그냥 쭉 들고 있잖아 지금도 무시무시한 사람들이지 조정이 들어갔다 들락날락해도 쭉 들고 있다고 그게 달라 여러분하고 우리 유료원들하고 다른 게 그거예요 엄청난 차이가 나죠 이 사람들은 수익을 이렇게 많이 깔고 있어 15만 원 사줬으니까 15만 원짜리가 지금 126만 4천 원이야 제가 2월 6일 날 15만 원에 추천한 거예요 사라 그렇게 이렇게 올라가면 너무 많이 올라갔다고 절대 추천 안 해 그러니까 지금 갖고 오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뭐가 없어? 네 주도주가 한 개도 없어 안타깝죠 근데 유료원들은 왜 이렇게 수익을 깔고 가만히 있어? 떨어지면 그때 가서 자르지 뭐 근데 박스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자를 이유가 없잖아 박스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자를 이유가 없잖아 아니 너무 많이 가르쳐준다고 가르쳐주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잘 가고 있잖아요 저거 어우 저거 어떻게 좋아 좋아 죽어 알았어 오늘도 또 간다 오늘은 반도체 날이네 엔비디아 때문에 반도체 날이야 SK왕님 좋아? 아유 종목을 공개해서 종목 공개하지 말라 했는데 오늘 뻥 나갔어? 축하드려요 잘 어우 상아가 갔어? 축하 유료원들 축하드립니다 멋있죠? 자 다음에 또 반도체 이거 또 보여줘도 괜찮아? ISC 우리가 사서 들고 가는 종목이잖아요 그죠? 엄청나지 이런 걸 이런 건 하나도 사보지도 못해 ISC 지금 얼마를 나갔어 이거? 또 신고가야 또 신고가잖아 이게 지금 얼마를 나간 거야 이게 지금 수익이 지금 삼성전자 그런 걸 왜 사? 그죠? 신고가 또 나가잖아 쌀보리님도 어서 오시고 이런 걸 사야 돈이 되지 그냥 사라는 건 안 사고 사는 건 몰라서 너무 올라갔어 그러니까 못 삽니다 너무 갔어 우리 또 샀죠 또 사니까 또 신고가 나가지 에라 더 사라 이거 좋은 일 벌어진다 추가 매수 들어갑니다 또 나가죠 신고가 지금 어떤 게 지금 난리가 났어 상승 2단계로 올라가고 있어 그것도 아까비 에이 그런 건 신경 쓰지 마요 부실 기업이니까 저것 때문에 뭐죠? 그 저것 때문에 나가는 거지 또 보여줄까? 얘도 그럼 상 안 까나갔어? 모르겠네 아 이거 보여줘도 괜찮은 건가 모르겠다 에? 아닌데 이건 안 나와 나 어제 상 텔레필드도 또 올라갔어요? 뭐지? 이게 저 뭐 무슨 뭐죠? 양자 컴퓨터 잊어버릴 거 잊어버리세요 돈 안 잃었으면 됐어요 또 더 좋은 일이 벌어질까 자 잘 가는 거는 또 그래서 잘 들고 가시고 아미반도체 잘 들어가니까 편안하게 들고 가시면 돼요 그죠? 뭐가 또 상승 2단계로 올라갔대 뭔진 몰라 자 여러분들이 공부 안 하면 저런 거는 쳐다만 보고 지금도 오로지 삼성전자 하이니스 붙들고 앉아있고요 이상한 거만 잔뜩 붙들고 있어 텔레필드는 제가 추천주가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그쵸? 여러분들이 중국 희청거리도 걱정 마라 어딜 피난처로 뜨는 한국 왜? 이 머건 스탠리가 MSCI 조정받을 때 상강지수 그쵸? 중국 주식 팔고 5년 이내에 중국 주식 팔고 어디로 가라? 한국으로 가라 한국으로 이제 걱정됩니다 중국 부동산 경기 불폐로다가 지방정부들이 위태롭고요 그 다음에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가 있습니다 중국 정부 지금 중국 그 주식 그 펀드 가입한 퇴직연금들 있죠 지금 작살났습니다 그거 왜 중국 주식을 왜 사요 중국 주식을 알지도 못하는데 중국 주식을 사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저는 재무 분석을 할 수가 없어요 공개를 잘 안 해 재무 분석에서 돈 벌 기업인지 제가 우리 유리원들한테 중국 주식 사지 말라고 유튜브에서도 수도 없이 얘기하잖아요 중국 주식 사지 마라 아니 재무 분석을 못하는데 뭐 중국 차트 보고 사고 있어요 죽으려고 오늘도 딱 나오는 게 뭐냐면 아 삼성 생명이 뭐 어떻게 뭐 주식이 앞으로 좋을 거라고 뉴스 날리고 있어 이런 아 삼성 생명 사서 무슨 돈을 벌겠다고 삼성 생명을 사 아직 뭐 어팡이 뭐 어떻게 될 거래나 그것도 지네들이 물렸으니까 지금 또 이거 추천하는 거예요 펀드 매니저들이 그런 걸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돈 안 돼 잔뜩 물려있어 지금 아 10년 동안 안 갔던 주식이 갑자기 뭐 생명보험이 뭐 애도 안 나는데 갑자기 보험이 확 늘어나나요? 영업이 영업이 뭘로 영업이 늘어올 가능성이 있어요 저도 이번에 보험을 두 개 가입했지만 보상이 다르다고 해서 자동차 운전자 보험을 2만 9백 원에 내던 것을 해약하고 2만 1,900원으로 바꿨습니다 보상이 다르더라고요 최소 최대한 2억까지 대인보상은 2억까지 전에 거는 1억 3천이었거든요 그런데 2억까지 보상해 줄 수 있는 거 그래서 천 원만 더 드니까 어차피 그건 소멸성이니까 가입시켰고 또 하나는 노후부장으로다가 그죠 그 뭐죠 간병보험 그걸 하나 들었어요 그런 건 여러분 들어야 돼요 그죠 제가 노골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들지 말아야 될 게 뭐죠 변액보험 만기환급형 보험 보장성 만기환급형 보험 아 이런 건 드는 거 아니야 돈도 안 돼 그냥 그런 건 빨리 그건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보험사 보험설계사 플래너들의 돈을 벌어주는 방법에 불과한 거야 그런 거는 빨리 해약시켜다가 주식 사 네 은행 적금 본 사람들 팔아다가 해약해다가 주식 사 은행 갖다 놓아봤자 이자 되지도 않아 그죠 아 좋은 주식사도 이렇게 하면 돈이 되는데 이거 봐봐요 한미반도체 가고 있으니까 돈이 되잖아 그런 거 사서 그냥 가만히 들고 가면 돈 버는 거지 그런 걸 왜 안 사고 있어요 나 같으면 그런 거 사가지고 가만히 있겠네 그죠 또 갑니다 휘청거리면 안구로 피난으로 와라 그죠 안구로 피난으로 16개월이면 무역적자 어쨌든 경기가 살아나는지는 조금 더 이번 8월 말에 좀 봐봐야죠 경기 선행지수가 살아난다면 주가는 또 갈 수 있어서 오늘 지수가 좀 올라가면서 그래서 오늘 아침에 딱 뉴스 보니까 삼성생명 저평가고 앞으로 어떻게 돼가지고 올라간 데나 속으로 제가 아이고 너나 많이 사세요 펀드매니저 또 와서 앞에 나와가지고 또 뭐 그죠 설치고 앉아 리포트 써가지고 예라이 삼성생명 들어온 거 사지 마세요 돈 안 되니까 보험회사 사는 지금 상황이 아니에요 삼성생명 살 때가 아니야 코스피 올라가 줄래나 21포인트 올랐는데 아직도 멀었어요 60일 다시 올라가야 되겠죠 추세전 안 나가서 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발 좀 공부 좀 하자 공부해서 남준아 자 우리 유리원들이 들고 있는 종목은 벌써 다르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신고가로 가고 있고요 그죠 유리원들이 들고 있는 종목은 신고가로 가고 있잖아요 아 봤잖아요 그런 걸 들고 가야 돈이 되지 삼성생명 삼성전자 추천해갖고 무슨 돈이 됩니까 아 이런 거 들고 있으니 진짜 신고가 하나 더 가짜는 어서 오세요 아 이런 거 들고 있으니까 신고가로 12% 딱 나가서 자 고점 넘어가 역사적 고점 또 넘어갑니다 이런 건 사보지도 못해 무서워서 한미만 놓치 이런 건 사보지도 못하잖아요 이런 거는 무서워서 너무 많이 갔으니까 팔아야 된다나 고평가라고 팔아야 된대 올라가는데 팔아야 된대 그러니까 돈 버는 거는 다 발로 차버리고 안 가는 것만 바닥에서 죽어라 사는 거야 이제 나갈까 저저나 갈까 저평가래나 어때요 어제 무슨 종목이었더라 진짜 무진장 고평가인데도 걔네들은 사고 있어 기관 외국인이 그게 뭐예요 어팡을 모르니까 맨 그저 철강주나 그냥 4,5개씩 사고 앉아 있고요 지주사나 그냥 안 가는 지주사나 죽어라 사고 앉아 있고요 바닥이라고 바닥이면 좋은 건가요? 그러면 바닥을 좋아하면 인생도 바닥이야 주식은 그래요 그걸 깨우쳐야 돼 올라가는 놈이 돈을 벌어주는 거지 주식이 바닥이라고 좋아하면 인생도 바닥이야 실제로 우리 유료원이 실제로 그랬어요 제가 추천하는 종목 중에서 죽어라 바닥만 사는 거야 제가 추천하가면 바닥만 죽어라 산다니까 뭐라고 그런지 알아요? 왜 다른 사람 100% 200% 수익 났는데 나만 왜 수익이 안 납니까? 그리고 계좌 좀 한번 봅시다 계좌를 봤어 그랬더니 제가 추천한 건 맨 바닥만 산 거야 골고루 담으라고 그래도 말을 안 듣고 올라가는 건 무서우니까 바닥만 죽어 담으면 안 가고 올라가는 놈은 더 올라가서 수익 차이가 확 벌어지는 거예요 수익률에서 차이가 확 벌어지는 거야 그때서야 아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골고루 담으라고 해도 말 안 듣고 기원은 그래서 바닥에 있는 건 찌끔만 담아봐라 찌끔 절대 3%를 넘기지 마라 제가 유료방수에서 늘 그러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도 잘 몰라요 제대로 된 투자를 하고 있는지 지금도 계좌가 엉망진창이고 주도주가 모르는 사람은 빨리 나와 어느 사이트에 있든 주도주를 제대로 가르쳐주지 못하면 뭐가 주도주인지도 모른다면 빨리 나와 거기 있어봐야 여러분 돈을 못 벌어 주도주가 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잡는 것도 모르는데 주도주를 어떻게 잡아주는 겁니까? 그 자체를 모르는데 뭘 어떻게 해? 모르니까 너무 올랐다고 다 자르라고 그러잖아 너무 올랐으니까 자르라고 주변의 친구들은 더 그래 야 그거 너무 올랐어 수익 너무 많지 않아 100% 300% 나서 빨리 잘라 그렇지 않으면 손실 나서 다 잃어버려 빨리 잘라 그죠? 알지도 못하면서 주식을 알지도 못하면서 여러분의 친구는 여러분한테 300% 지금 났어 그러면 미쳤어요 빨리 팔아야 그렇지 않으면 그거 놓쳐버려 빨리 차라 내일 당장 잘라 아니면 그거 다 뺏겨 저는 뭐라 그럴까요? 개뿔도 모르면서 그죠? 그죠? 개뿔도 모르면서 자르라고 그런다고 참 거기다 전문가까지 그래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사면 안 된다나? 근데 또 가 그죠?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또 가 그러니까 피터린치 말을 잘 기억했으면 뭐라 그래 피터린치가 여보시오 주가가 3 내지 4배 갔다고 더 이상 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대단한 착각이다 뭐라 그래 또? 김어거리 노세가 가는 방향을 그냥 따라가라 따라가라는 거예요 김어거리 노세가 가는 방향을 그냥 따라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안 보고 그냥 오로지 꺾였어 꺾였어 이제 그럼 어떻게 잘라야지 정별에서 가다가 역별로 꺾였어 아직 정별을 가고 있잖아요 그거 왜 잘라? 역별 꺾였어 아 나 그만 먹을래 자르면 되잖아요 지 마음대로 너무 많이 올라갔대 더 이상 가지 않을 거래 너 그 다음에 고평가래 그러면서 지들 자르고 앉아있어 근데 또 나가 그럼 어떻게 설명할 거야? PBR이 뭐 35배인데도 가고 있어 그런데 그걸 보면 기관 외국인은 사고 앉아있는데 뒤에 나와서 방송할 때는 PBR이 너무 비싸니까 고평가라고 자르라고 하고 있어요 이런 엉터리 같은 사람들이 다 기관 외국인들이야 여러분이 그런 걸 공부 안 하면 백날 해봐도 안 돼 PBR이 35인데도 기관 외국인은 어제도 샀어 우리 이런 데 보여주면서 아직도 여러분은 기관 외국인 믿으실 겁니까? 그 인간들이 저렇게 놓고 뒤에서는 사면서 앞에서는 고평가라고 자르라고 하고 앉아있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앉아있어 그죠? 여러분들은 이런 데 현혹되지 마라 어떻게 하는지 알고 가야 된다 시세의 원리를 모르면 공부를 해야 됩니다 리튬값이 뚝뚝 떨어져서 K양극제 하반기에 빨간불이 아니겠나 지금 떨어졌습니다 탄산 리튬이 올라가면 당연히 실적이 더 좋아지겠죠 그런데 지금보다는 또 하나가 장점이 뭘까요? 이런 원인은 있지만 반대로 전에 생산량이 예를 들어서 몇 톤을 생산, 5톤 생산하던 것을 지금은 10톤, 20톤 생산량이 늘어나면 박리다매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단순 판단하기는 아직 어렵다 나는 부자님도 어서 오시고 드가짱님도 어서 오시고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그래서 기업도 자꾸 들어가서 보고 뉴스도 검색해보고 내가 산 기업이 괜찮을지 왜 안 들여다보냐는 거예요 왜 전문가 말만 100% 듣냐고 왜 전문가 말만 100% 들어요? 여러분이 분석할 생각은 왜 안 하는 거예요? 분석하면 어디가 덧납니까? 잘못될 가능성이 높아요? 아니잖아요 그럼 자꾸 분석해보는 게 중요하잖아 야 조사 좀 해보자 나도 인터넷 얼마나 좋아 그냥 뚜둥기기만 하면 다 나와 검색만 하면 다 나오는데도 그걸 안 해 TV나 보고 유튜브나 보고 앉아있고 그저 방송 봤어 저거 방송 가서 무료방송이나 듣고 앉아서 야 지금 어떻게 될까요? 전문가님 이거 어떻게 될까요? 맨 이런 것만 하려고 그래 내가 검증해볼 생각을 안 하니까 여러분들이 못 믿는 거야 여러분의 주변은 전부 연애 방해꾼만 있어요 잘되는 꼬라지를 못 봐 여러분이 잘돼서 200% 300% 나면요 막 팔라고 옆에서 부추깁니다 야 근데 그거 어떻게 그렇게 들고 갔냐 부럽다 나도 지금 가르쳐주라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없어 거의 첫 마디가 뭐냐 야 너무 올라갔어 너 그거 안 팔면 그거 뺏기니까 빨리 팔어 다 그렇게 얘기해요 야 어떻게 했길래 너 그렇게 많이 수익 날 때까지 들고 왔냐 나도 좀 가르쳐주라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거의 100이면 100? 뭐라 그래요? 야 그거 부럽기는 한데 너 그거 잘못하면 뺏겨 그러니까 빨리 팔어 대본에 이렇게 나옵니다 전문가도 들고 가면요 내가 다른 전문가방 들고 그 수익률 들고 가봐 전문가가 너무 올랐으니까 빨리 잘라야 됩니다 아니면 그거 뺏깁니다 왜? 지금 너무 많이 갔잖아요 고평가예요 빨리 자르세요 네가 아니야 내가 아니야 쟤 잘라버린다니까 너무 많이 갔대 그러니까 에코프로 다 잘라버리고 다 잘라버리고 다 잘라버리고 아무것도 없지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쳐다만 봐 뻐꾸기 둥지위로 날아가고 있네 아 저 오늘도 뻐꾸기가 또 날라가네 저놈이 나쁜놈이 또 날라가네 저거 그리고서는 없어 주도주는 한 개도 없어 신기하죠 그죠? 주도주는 한 개도 없어 자 육호들 다시 오면 어느 기업의 주가가 오를까? 저도 모릅니다 가나요? 그럼 들고 가면 되지 뭐 우린 바닥에서 샀으니까 가만히 들고 가면 좋은 일 벌어지겠지 뭐 그죠? 알아서 가잖아요 그죠? 네 알아서 지가 가면 들고 가면 나도 돈 버는 건데 뭐 팔긴 뭘 팔아 오늘도 신고가 났네 뭔진 몰라도 벌써 수익이 수십 프로 났으니까 이게 주식이거든 그런데 들고 가지를 못해 너무 올라왔다고 다 잘라 그죠? 너무 올라왔다고 다 잘라 참 친절해 뭐 이경 났으니까 더 이상 안 갈 거라고 자르고 너무 많이 갔다고 자르고 고평가라고 자르고 다 잘라버리고 아무것도 없어 다 보여주잖아요 육화가 와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단체 관광 지내가 불리하니까 이렇게 또 쇼를 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 들고 가니까 또 상한가를 먹었지 그죠? 들고 가니까 진짜 상한가를 먹었죠 삼천당 제약 가면서 이거 종목 너무 공개하면 안 되는데 SK황림이 저거 보여주는 바람에 공개했잖아 그죠? 상한가 딱 나와서 얘들아 어우 30% 벌고 있네 참 언제 산 거야 저거 그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가져가는 방법인데 그런 건 안 사고 차트의 바닥이라고 지주사 홀딩스만 그냥 여섯 종목씩 사가지고 붙들고 있어요 그게 간다고 롯데, 지주, 무슨 SK, 홀딩스 여러분 그렇게 하면 돈 안 돼요 반도체 투자 올인 3조 확보한 삼성전자 초격차 베팅에 시동 걸었다 노광장비 지난번에 ASML의 주식을 갖다가 1분기 말에 5조 5,970억을 갖고 있던 거를 팔아서 3조를 확보했습니다 2조, 3조가 줄었죠 이 3조를 갖다가 주식을 팔고 이제 삼성전자가 투자를 하겠다 국내에서 주식 투자를 해서 끌어올리겠다 이래서 이 주식을 팔았습니다 누구 주식을 팔았다? 예, ASML 주식을 팔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삼성전자가 투자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런데 한쪽에서는 또 이런 얘기가 나오죠 반도체 예상과는 다른 나이키 곡선 경기 상저하고 물 건너갈 판이다 이거 이런 뉴스가 나온다고 해서 너무 여러분이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반도체의 부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쪽에서는 반도체가 지난 5월, 6월 부진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런데 점점 줄은 거는 안 보고 있어 사람들은 여기서 보면 반도체가 지난 5월 36.2%, 6월 28.0% 마이너스가 점점 줄고 있는 거를 생각 안 해 마이너스가 되니까 부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뉴스라는 건 그래서 여러분들이 검색을, 검색을 잘하고 검증을 잘해야 돼 PC뱅님도 어서 오세요 점점점점 줄어드는 건 생각 안 하고 점점점점 줄어든다는 건 앞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걸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 마이너스니까 부진을 면치 못하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 경기가 회복되지 않을 거다 그런데 경기가 회복될 때는요 회복되기 전 6개월에서 9개월 선행으로 움직이는 것이 뭐다? 기업입니다 경기입니다 주식은 3개월에서 6개월 선행으로 움직이는 게 주식이에요 경기보다 앞서서 이해가시죠? 그래서 SNE, 누구죠? 지금 보면 여기 나오는 인터넷 SNE 그런 곳인가요? 거기서 항상 이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를 여러분이 보면서 아, 그러면 어떻게 삼성전자도 지금 줄이고 있잖아요 뭐를요? 디렘 반도체 생산량을 줄이고 있고 웨이퍼 공급량도 줄이고 있고 이건 무슨 얘기죠? 그러면 재고 물량을 털어버리고 또 가겠다는 거죠 지금은 이제 HBM으로다가 앞으로 더 엔비디아가 HBM 때문에 올라가기 때문에 더 강한 상승으로 가서 그런 걸 보면 아, 흐름이 어떻게 되는 거다 그러면 이걸 그래서 당연히 한미반도체는 들고 가야 되죠 내년에는 더 좋아질 거니까 그게 돈이잖아요 그런 걸 모르니까 그냥 뭘 사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강명수님도 어서 오시고 그러니까 그런 흐름을 봐야 되는데 흐름은 안 보고 그저 차트에 바닥면 좋다고 그냥 부실 똥주 사가지고 3년 연속 적재하게 유볼만 해서 막 사가지고 바닥이라고 차트가 급등 나갈 거나 뭐 감으로 보니까 이거 급등 나갈 것 같으니까 빨리 사야 된다는 이런 엉터리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여러분들은 그걸 믿고 서 있죠 그냥 사 내가 볼 때는 저거 감으로 갈 것 같다고 그러면 그걸 또 믿고 그냥 사 차트가 갈 것 같다고 갈 것 같지 안 갈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다가 깡통나무 이제 울고불고 난리나지 거다가 또 질러 그죠 질른다고요 비중 이렇게 해서 IT 비중이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안국 반도체 어제 좋은 소식이 나왔죠 안국 반도체 중국 공장 규제 유예 10월달이 1년이었거든요 지난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1년 유예를 줬는데 다시 1년 연장을 했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내년인가요 미국 그러면 아마 영원히 폐지될 가능성도 큽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만약에 규제해갖고 한국이 만약에 중국의 디렌반도체와 랜드플래시를 생산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전세계로 폭등 나갑니다 여러분 이해 가세요 바이든 대통령이 이거 못하는 겁니다 절대로 제정신이 아니면 하겠죠 바이든 대통령이 제정신이 아니면 아마 이거 규제해서 못 만들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정상이라면 절대로 못 만들게 할 수 없어요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지금 삼성전자가 40%를 중국에서 생산합니다 랜드플래시를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디렌반도체를 걔네들도 반 이상 생산을 해요 그런데 그걸 생산을 안 하고 전세계의 72%를 차지하는 대한민국의 디렌반도체하고 랜드플래시를 어떻게 할 거다 생산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세계 마비대입니다 마비대 그걸 막아버린다고요 미치지 않고서는 제정신이 아니죠 그러면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 봐요 제 말이 맞을까 바이든 대통령이 맞을까 제가 볼 때는요 이거 못합니다 절대로 막아서 만약에 생산을 못하게 만들었다 차질이 생겨서 폭등 나갑니다 난리 납니다 진짜 대폭등이지 못 구해가지고 디렌반도체 그 다음에 이거 랜드플래시 이거 난리 나는 거지 뭐 어떻게 할 거야 지네들이 매일매일 그냥 속구 칠 텐데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풀 수밖에 있다 없다 없다 풀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 엉터리 같은 얘기에 현혹돼가지고 미국이 반도체를 정지시키면 우리나라 뭐 몰루기님도 어서 오세요 우리나라 뭐 반도체가 다 정지 돼가지고 뭐 어떻게 이왕 아휴 거기 한 가지만 보고 두 가지를 안 보는 거지 만약에 정지시켜서 생산 차질이 나온다 아이고 그냥 매일매일 폭등 나갑니다 매일매일 그냥 난리 날 거야 아마 전 세계가 그런 거를 왜 믿어 그렇죠 그런 거 믿지 말고 SK하인의 디렘이 40% 중개소 생산하고요 디렘은 40% 생산한대 그리고 삼성전자는 안 그럴까요 삼성전자도 난리 났지 만약에 이걸 규제시킨다 그러면 생산 차질이 생겨서 전 세계에 반도체 대란이 날 텐데 매일매일 폭등하고 그걸 바이든이 하겠다고요 못하지 못하는 겁니다 약간의 타격을 주려고 그러는 거지 그걸 아 넌 당신 네도 만들지 못해 아 안돼 이렇게 못합니다 대한민국은 그냥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아유 자꾸만 규제하고 꼴비기 싫으니까 야 한국에다 3조 더 투자해가지고 뭐죠 소부장 기업까지 아예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그죠 집단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아예 반도체 학교를 만들어서 전 세계 공급하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꼴비기 싫으니까 에이 니네들 말 내놔자 그죠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은 그래서 정부에서는 정책적으로 자 외국에 있던 기업들 한국으로 들어와라 그러면 법인세하고 소속돼 감면 효과를 주겠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그건 잘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젊은이들이 일할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젊은이들이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그냥 또 너무 퍼주니까 그죠 3개월 일하고 3개월 안에 실업수당 받고 놀고 앉아있어 일하는 미치였어 에? 야 너 왜 알바 안 하냐 아니 뭐 3개월 하고 나면 취직하고 나면 3개월 있다가 또 실업수당 3개월 주니까 한도 올다가 그냥 또 하지요 뭐 이게 미쳤어 지금 안 줘야 일을 시킬 거 아니요 안 줘야 막 퍼주니까 일 안 해 진짜로요 템플턴도 그러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냥 돈을 막 퍼주면 저는 일 안 하겠죠 아 일할 분은 무슨 돈을 알아서 돈 주는데 그죠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자 어쨌든 이거 쉽게 가지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죠 진짜 규제라고 하면 대한민국 반도체는 폭등 나가니까 걱정하지 말고 소부장 기업 들고 가요 그럼 돈 되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얘기예요 소부장 기업 들고 가면 돈 되잖아요 그죠 돈 안 돼요 돈 되는데 그죠 돈 되잖아요 그럼 들고 가면 되지 뭐 뭐 걱정이 뭐가 있어 안 하니까 문제지 자 그 다음에 더는 못 버텨 죽을까 해서 죽을 것 같아 아유 중국 부동산 경제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 고조되면서 10조 원 금액 중국 펀드가 적신호가 나타났어 지금 난리 났어 하루에 그냥 그래서 견디다 못해 투자자들이 펀드런이 났어 펀드런이 하루에 300억씩 그냥 팔린대 환매 난리 났지 중국 주식 폭락하고 있는데 왜 중국 주식 사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말 안 듣고 특히 이제 노후 대비하려고 그죠 노후 대비하려고 세이 아이 파파님도 어서 오세요 노후 대비하려고 중국에다 펀드 가입한 사람들 퇴직연금으로 펀드 가입한 사람 지금 죽을 맛이야 왜 돈이 깨져갖고 지금 죽을 맛이야 나 죽겠다고 난리 난 거야 지금 에이고 불쌍하잖아 그런 거 사지 말라고 중국 주식 사지 마라 제가 그렇게도 얘기해도 제 말을 안 믿고 그죠 중국 주식 사다가 지금 똥 싸고 있는 거야 지금 얻어 터지고 야 제가 좌측 우측 그냥 그저 잽을 맞고 지금 그러기 상태로 가고 있어 에휴 하지 말라면 제발 하지 말지 차라리 미국에다가 엔비디아를 투자했으면 우리 위론처럼 돈이나 많이 벌지 그죠 돈이나 많이 벌지 이거 봐봐요 제가 틀리나요 엔비디아 어우 잘 간다 야 지금 수익이 얼마 났어요 우리 저기 신흥권 저기념 사가지고 자 지금 수익이 얼마 났어 엔비디아 196% 테슬라 테슬라 여기서 샀거든요 여기서 샀는데 아니야 여기서 샀나요 예 여기서 샀는데 테슬라는 수익이 많이 안 났어요 44% 엔비디아는 많이 났죠 끊임없이 얘기해줬으니까 자 이런 것들이 투자 방법인데 투자 방법을 안 하고 가서 중국 똥주를 사가지고 뭐 중국 주식 ETF 뭐 2차전지 ETF 샀다가 50% 손실나가지고 손절했어 제가 아는 사람도 그거 하지 말라는데 그걸 왜 사 아 우리나라는 제가 삼성전지 에코프로 사라니까 에코프로는 500% 넘게 수익이 났는데 아 그걸 더 사라고 해도 그건 말을 안 듣고 죽어라 중국의 2차전지 ETF 샀다니까 그러니까 가다 가다 돈이 안 되겠으니까 손절해버리고 에코프로 빌면 지금 500% 넘으면 수익이 장난이 아니야 에휴 그걸 더 사라니까 올라가는 건 더 안 사고 참 똥주나 사고 앉아있어 참 잘되겠다 미칠라 그래 아 얘기하지마 지금 약 올라 사라는 건 안 사고 말이야 꼭 엉뚱한 데 가서 이상한 거나 사고 앉아있고 그러니까 돈 안 되는 것만 골래가면서 되지 않아 그랬더니 아 참 공부가 안 되니까 공부가 안 하니까 아무것도 몰랐지 이제 공부가 지금 되니까 그죠 공부가 되니까 뭔가 이제 보이는 거야 아 저걸 더 샀어야 되는 건데 더 살 건 안 사고 그저 종목수 늘려가지고 중국 주식이나 사고 앉아있어 그죠 어휴 저것도 잘 나가는데 바이오도 나가는데 오늘 어제 뭐 중국 주식이라고 우리 위련이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아 중국 주식 아닌데 어떤 전문가가 또 중국 주식이라고 그랬대 또 그걸 아휴 바이오 갖고서 이거 중국 주식이니까 뭐 사지 말아야 된다 엉터리 같은 얘기들은 막 해 뭔 중국 주식이야 중국 주식은 구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구자 그죠 오늘도 2.47% 또 나갔는데 신고가 가면 돼 이거 들고 가야 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돈 되는데 괜히 그냥 옆에서 이상하게 이상한 얘기를 해가지고 두렵게 만들고 그죠 엉뚱한 소리 하고 조사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해 진짜 공부도 안 하고 그냥 뭐 이렇쿵저렇쿵 얘기하는 거야 순 엉터리들 그죠 공부 좀 하라 그러세요 과열 경고 요즘에 지금 이제 그 초 전도체 그 다음에 맥심 맥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또 어 양자 컴퓨터 아휴 이게 난리가 났어요 개인들 더군다나 오늘 증권사에서 발표한 게 뭐냐면 더 이상 대출 안 해주겠다 어디에다가 테마주에다가 아니 개인들 다 깡통나가지고 뭐예요 다 거지 만들었는데 그걸 왜 대출을 해줘 신용대출 해가지고 다 거지 만들었어 근데 대출까지 해주니까 아주 잘 걸렸지 그래서 전부 다 깡통나버렸어 에휴 주식은 늘 어제 올랐으면 오늘 떨어지기도 하고 오르락 내리라 오르락 내리면서 이렇게 갑니다 그죠 어떤 때는 속상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또 가야 되니까 그걸 기다리면 좋은 기업은 또 갑니다 그걸 이제 못 참니까 못 견디고 그래서 못 들고 가니까 돈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이 갔대나 너무 많이 간 게 세상이 어떻게 알아 여러분들 너무 많이 간 거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추세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추세 추정 전략이라는 거예요 추세 추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공부를 해야 되잖아 네 추세 추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공부를 해야 되잖아 공부 안 하고 여러분 추세 추정을 어떻게 해 네 가치로 주식을 샀으면 어떻게 추세 추정을 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킬 거냐 그죠 그걸 해야 되는데 살금살금 잘 넘어가네 아리랑 고개 노시가 또 넘어가는데 아리랑 고개 유리원들은 무슨 얘기인지 벌써 알죠 아 못 샀으니까 뚜껑이 열렸지 그죠 버핏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요 투자자는 인내심이 있어야 된다 시간의 흐름 내면의 고요함 투자의 다양성 거래의 수수료 최소 이걸 보고 가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방의 계좌들은 벌써 다르죠 그냥 344% 284% 계좌가 벌써 105% 말이 안 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런 341% 아니 165% 계좌가 다르잖아요 여러분들이 계좌가 이렇게 305% 이렇게 다 있어요 그냥 5% 7% 먹으면 좋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123% 121% 이렇게 나냐고 전문가님 내가 처음으로 100% 넘었습니다 수익이 그죠 100% 넘었습니다 284% 왜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죠 378% 70% 70% 수백% 왜 그래요 136% 111% 이렇게 들고 갈 수 있어야 돈이 커지는 거잖아요 188% 188% 한미반도체 보이죠 188% 배가 터질 때까지 안 팔어 추가 매수에서 188%야 그런데 여러분은 이렇게 들고 가지를 못한다는 거지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제가 벌써 연초에 뭐라고 그랬어요 바닥은 누구나 알지 못하기에 바닥까지 기다리는 것은 어리석다 저가 매수의 기회를 삼고 부자가 될 기회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 지나와서 보면 여러분이 알겠지만 그 당시에는 여러분이 안 보이니까 욕만 한 거지 저 인간이 저것이 거짓말만 뒷단 늘어놓는다고 욕만 했지 속으로 겉으로는 못하니까 속으로만 아유 저 인간이 순적이 유료회원 들어오게 하려고 헛소리나 하고 있다 지나와서 보니까 어떻게 됐나요? 다 맞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실제 실행을 합니까? 실행이 답인데 실행을 안 해 머릿속에만 갖고 있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멋있죠? 이사비 멋있게 주잖아요 야 이사 갔냐? 알았어 이사비 줬어 오늘도 5.73% 어제 9% 그러면 얼마 올라갔어요? 9%하고 5.73%니까 14.73% 야 이틀 동안 14.73%를 주네 그죠? 이사 간다고 이사 간다고 이사비 주는 것도 처음 봤어 그죠? 어이 나는 이사 갔어 이사 간다고 이사비 주네 참 세상에 아 이사비를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사비를 줘 이거 얼마나 좋아 그죠? 네 여러분들은 가만히 들고 가면 되잖아 자 그 다음에 이런 공포에도 지금 가입하는 사람은 포트를 어떻게 구성하나 주도주를 하나씩 담아가는 거죠 너무 급하게 서두를 필요 없이 하나씩 새롭게 주도주 가는 종목들을 담아서 가야 되는 거죠 그죠? 포트를 그 다음 이제 주도주 같은 경우는 우리 유래방에서 주도주 간다고 하면 이제 추천 나갈 때 별표를 붙입니다 우리 유리원이 아이디어를 줘서 별표는 별표는 주도주니까 담으세요 그래서 그래서 별표를 붙여주고 주도주가 나갈 수 있으니까 일단 좀 여기다 담아세요 그렇게 문자 나갈 때 표시를 해줍니다 제가 볼 때 주도주라고 생각이 들면 그렇게 표시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많이 올라간 종은 매수하기 그러니까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매수하는지를 방법을 가르쳐주는 거죠 이해가시나요? 많이 올라간 종 그러니까 맨날 주시면 그렇게 못 사보니까 맨날 내 계좌는 바닥만 있는 거예요 죽어라 바닥만 산다니까 그 계좌는 어떻게 돼요? 아름다운 계좌가 아니라 똥주만 들고 있어 다 올라가는 건 사보지도 못해 무서워서 그러니까 계좌가 엉망진창이야 본인이 경험해 봤을 거 아니에요 실제로 바닥 있는 종목을 샀더니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잖아요 꺾일 때까지 가는 거예요 주식은 꺾일 때까지 근데 그걸 근데 너무 많이 올라갔다는 그 기준은 누가 정하는 거예요? 많이 올라간 종목 기준은 누가 정하는 거냐고 전문가가 알아요? 펀드매니저가 알아요? 이 지장에 들어오는 개인, 기관, 외국인의 감정에 의해서 주가가 더 가는 거예요 가치에 비해서 10배, 20배가 가는 겁니다 아시는 분이나보네 깡따구님이 저러니까 맨날 바닥에 있는 종목을 사다 보니까 돈이 안 커지는 거야 그죠? 차트의 바닥이면 잘 가는 건 줄 알고 좋은 종목이 왜 더 가야 되는지 그런 걸 배워야 되는데 맨 차트의 바닥만 사본 거야 그러니까 돈이 안 되는 거지 아, 인사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런 시장이 언제나 이 시장이 어렵다가 갈 때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멀리 가는 거예요 그래 놓고 뒤에서는 아까도 설명했지만 뒤에서 기관이나 외국인은 뭐라고 그래요? 다행히 대표적인 예가 그렇잖아요 고평가니까 팔라고 그러잖아요 누구 보고 한미반도체 보고 당장 팔아야 되는데 고평가라고 빨리 팔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 이후로 얼마나 많이 갔어요? 배터리 아저씨가 팔라고 그랬을 때 여기서 그랬잖아요 여기서 너무 많이 올라갔다고 너무 많이 올라가서 고평가니까 빨리 팔아야 된다고 다 팔으세요? 다 팔아야 되는데 너무 많이 올라갔다고 가치에 비해서 기업의 영업가치에 비해서 너무 고평가니까 팔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 얼마나 올라갔어요? 그 이후에 이게 얼마나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한다니까 91%가 나갔어 91%가 제가 그러면 영업가치에 대해서 몇 배가 가고 이런 걸 멀티프를 몰라서 안 했을까요? 그런데 현혹 때문에 여러분은 아무것도 살 게 없어 시장이 올라갔으니까 아무것도 살 게 없어 그러면 여러분 맨날 밑에 있는 것만 사다가 종치는 거지 그러면 계좌도 바닥만 헤매는 거죠 그걸 제대로 배워야 돼요 자 또 갑니다 그래서 경기는 언제나 떨어졌다가 또 가는 겁니다 심리적으로 우리는 위험을 위험을 알고 그러면 만약에 상승하는 종목을 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앞으로 내가 어떻게 대응할지 이런 방법을 다 배우는 거예요 주가는요 주가는요 올라가는 거가 돈을 벌어주는 거지 떨어지는 종목이나 바닥에 있는 종목을 돈 벌어주는 거는 드물어요 권일택님 어서 오세요 여러분의 계좌를 여러분의 진짜로 자기 포토에 짠 종목을 보면 그리고 과거를 돌아가서 그것을 검증을 해봐요 내가 과거에 샀던 좋은 종목이었는데 어떻게 됐나 내가 팔은 시점 이후에 얼마나 더 올라갔는지 그거를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깨달음이 올 거예요 바닥에 산 종목은 바닥을 줄 알고 좋아서 더 올라갈 줄 알았더니 바닥에서부터 떨어져가지고 지하 1층 지하 7층까지 내려가고 있어 그런 게 다 뭐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에코프로에다가 집 세체를 팔아다가 150층에서 사고 있는 사람이랑 똑같은 거지 잘 모르면 500만 원만 사보고 어떻게 될지 해보겠다 내 돈이 있으니까 이걸 그냥 있는 대로 몰빵해서 200만 원 간다고 배터리 아저씨 200만 원 간다고 그러니까 거다 갔다 집 세체 팔아다가 몰빵을 했어 아니 뭐 3년 후에 200만 원 갈 수도 있겠지 그걸 왜 거기 갔다가 일단 갔다가 200만 원 간다고 몰빵을 하냐고 그리고 하소연하더라고 인터넷 들어가서 보니까 200만 원 간다고 해서 집 팔아서 그죠 몰빵했대요 집 세체 팔아다가 150층에서 에휴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유명 전문가라고 다 딱딱 맞추면 그게 수학 공식이지 어떻게 다 맞춰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여러분은 그런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신신당부하니까 유명 전문가 나와서 떠든다고 해서 그걸 다 100%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다 맞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만의 원칙을 갈 때까지 끊임없이 어떻게 하라 공부하라 끊임없이 공부하는 사람이 여러분의 수익을 크게 가져가는 겁니다 자신만의 원칙을 만들 때까지 끊임없이 공부해야 돼요 이래 갔죠 제가 사타파랐다 했던 단타개미 김부장은 수익률 꼴찌야 그걸 알아야지 단타방에서 수익률 꼴찌입니다 많이 본 것 같죠 앞으로 돈 벌고 뒤로 믿지고 있어 우리 유련도 실제로 그랬어 3억 3천을 까먹었대 단타방에서 솔직히 고백하는 거예요 앞에서는 매일 돈 벌었다고 자랑했는데 뒤에서는 3억 3천을 까먹고 있었던 거야 그걸 아나 일반인들이 일반인들 그런 내용을 아나 다 돈만 버는 거로 보이지 박경희님도 어서 오세요 권일택님도 어서 오시고 알아야 면장을 하지 모르니까 그냥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면 동일 비중으로 이렇게 샀으면 돈 안 까먹어 돈 한 푼도 안 까먹어요 동일 비중으로 사가지고요 10년 들고 가봐요 돈 까먹으면 제가 책임질게 단 3년 연속 적자기업 부실기업 사지 마라 책임진다니까 좀 이상하다 그렇죠? 돈을 절대로 안 까먹는다니까 7억 단타 치다가 7억 깡통나서 제 방에 지금 계십니다 2억 벌었어요 지금 9억 단타 치다가 깡통났어 왜 이 사람들이 깡통이 나냐고요 그걸 여러분이 알아야지 이렇게 하면 깡통나고 싶어도 안 나 시간이 경과를 해야 돈을 버는데 시간에 투자를 하려고 생각을 안 한다니까 진짜로 제가 동일 비중으로 백테스트를 해서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어떻게 돼요? 아니 얼마 종목? 30종목 사가지고 와서 333만원씩 10년 넘게 들고 갔더니 505%야 505% 와 그럼 나는 1억이면 얼마야? 5억을 벌고 있는 거잖아 어떻게 깡통나? 깡통나는 사람이 이상한 거지 깡통나는 사람이 골동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실 똥주를 사주니까 깡통이 나는 거지 제 방에 들고 오는데 계좌 들고 오면요 4종목 5종목씩 막 정지되어 있어요 그거 다 왜 그러는 거예요? 차트보고 부실 종목 막 추천한 거예요 급등 나간다고 좋은 종목이면 그렇게 정지되고 깡통 잘 안 나요 이러면 이렇게 수익 날 때까지 이게 봐봐요 가다가 마이너스로 갔다가 수익으로 돌아섰다가 그죠? 이렇게 마이너스 가다가 다시 수익으로 돌아서서 448% 주고 마이너스로 가다가도 또 수익 나서 얼마요? 990, 35%를 주고 이게 주식이거든 부실 똥주를 사게 되면 가다가 감자하거나 상장 폐지를 가는 거야 그건 아예 돈이 333만원이 날라가서 없어지는 거죠 이걸 알아야 되는데 무슨 뭐 지장이 어떻게 됐네 뭐가 어떻게 돼서 뭔 상관이 있어? 시장이 어떻게 됐든 이렇게 이 안에 얼마나 2000 리먼 사태 2009년 그 다음에 2018년에 폭락 그래도 돈을 벌었네? 시장하고 50% 빠지고 70% 빠져도 하나만 볼까요? 그럼 영원무역 하나만 봅시다 2007년에 가서 영원무역을 보자 어떻게 됐을까? 2007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007년 영원무역이 어떻게 됐나요? 지금도 수익이야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폭락을 했어도 코로나 왔을 때 고점에서 얼마나 떨어졌나요? 고점에서 대충 그냥 대충만 대충만 해도 68%가 빠졌어 그런데 지금 수익이 얼마야? 가만히 있었으면 10년 동안 10년 동안 들고 있으면 571%야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건데 그러니까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들고 가는 인간이 있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이렇게 오랫동안 들고 가는 인간이 있어?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 에코프로를 들고 있었으면 제가 영원한 테마라고 그렇게 가르쳐줬는데도 안 들고 있거든 다 팔아버렸어 에코프로 2017년 2월에 추천하면서 영원한 테마다 전기차는 영원한 테마니까 들고 가라 들고 와서 2017년 2월에 싸서 지금까지 들고 있으면 돈이 얼마냐? 17,000%야 170배가 나갔어 뭘로 설명할 건데요? 어떻게 설명할 건데? 어떻게 깡통이 나? 천만원만 담았으면 17억을 벌었어 그런데 여러분은 다 팔았잖아 안 간다고 팔고 너무 많이 갔다고 팔고 떨어졌다고 팔고 다 팔아버렸잖아 제 말이 틀려요? 다 팔아버렸지 지금도 없지 계좌에 없어 그리고 뭐 3년 있다가 판다고요? 지금 150층에 물린 사람은 3년까지 갈고 갈 수도 모르겠지 너무 억울하니까 가만히 있으면 돈이 됐는데 다 팔아먹었거든 저렇게 들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 170배? 말도 안 돼 이야 삼성전자 울고 간다 형님 아유 형님 덕분에 돈 많이 벌었습니다 이런 걸 배워야 여러분이 아 좋은 기업을 들고 가야 돈이 되는구나 진짜 돈이 되잖아요 그런 건 안 해요 김인수님 백기영님 권일택님도 어서 오시고 왜요? 저는 2017년부터 끊임없이 3년에서 5년 들고 가라고 끊임없이 얘기했어요 제 유튜브를 2017년 거 다 들어봐요 1,600배가 올라가 있으니까 거짓말인가 진짠가 이번에는 유튜브를 이렇게 많이 해놨는데 너무 양이 길다고 사람들이 듣기 힘들다고 잘라달라고 그래서 잘라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백테스트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믿고 가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 3원칙을 지키면 여러분은 잘못될 가능성이 없어요 그죠? 잘못될 가능성이 없어 거의 잘못되는 사람 하나가 보면 셀트리온의 3억 몰빵 동국제강의 몰빵 우리 이런 동국제강의 몰빵 당장 찢어버려요 찢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언제 수익 나서 갖고 가잖아 저거 한미반도체 사가지고 그러니까 수익이 나니까 한미반도체 한 종목에 몰빵하면 잘 가면 좋지만 에코프로에다 몰빵했으면 대박났겠지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러니까 골고루 담았으면 토트를 담았으면 잘못될 일이 없잖아 뭐에 깡통이 왜 나 시간만 투자하면 되는 거지 시장은 맨날 여러분을 흔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기는 거잖아요 뭐가 어떻게 돼 제 말대로 그래서 여러분이 팔지 말고 그죠? 추세가 가능한 정비율이 가능한 한미반도체를 정비율이 가능한 제발 좀 그죠? 역배율이 나올 때까지 어떡하라 그냥 목숨 걸고 가봐라 역배율이 나오면 그때 가서 팔면 돼 아무것도 믿지 마요 정비율에 사서 역배율 나올 때까지 갔다가 역배율에 팔아 돈이 얼마야 그 말을 안 들어 좋은 방법을 가르쳐줘도 이해를 못하니까 그죠? 이해를 못하니까 참 안타깝지 자 그러면 또 오늘 뭐죠? 변동성 주식 투자 기회는 주가 변동성이 있다 녹화 농가를 일단 네 중지